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어났어요? 아, 완벽해요! 오케이 코스메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HA의 10%입니다 이건 조조바 씨 오일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자신의 시작입니다 쿠키들, 오늘 회사에서 진짜 대박적인 제안을 받아서 쿠키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화장품 제형 연구원이잖아요 생소하신 분들도 사실 좀 많을 것 같아요 화장품에는 사실 정말 다양한 연구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완성되는 화장품을 피부에 테스트하는 임상시험 연구원이 있고 화장품에 들어간 액티브 성분들을 공부하고 그 액티브 성분들이 피부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연구원도 있고 그리고 미생물, 화장품도 당부가 꼭 필요한 거고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생물 쪽에 종사하시는 연구원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연구원은 크게 액티브, 그리고 방부, 제형 이 정도가 되고 저는 그중에서도 제형 연구원인데 이 제형 연구원들은 화장품 원료를 하나하나 믹스를 해가지고 하나의 제형을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그 포뮬라를 만드는 게 제형 연구원이고 액티브를 넣고 액티브가 이 제형 안에서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케팅이 원하는 제품을 꿈을 좀 현실화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2층상 제형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아래가 수상이고 위에가 약간 크림 같은 에멀전인데 저희 회사에서 프랑스에서 정말 베스트셀러인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품에도 사실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이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프랑스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감사하게도 오늘 채팅으로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민주야 우리 TV 프로그램에 나갈 건데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TV 프로그램이야? 이랬더니 프랑스에서 진짜 제일 큰 TF1이라는 민영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이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보고 일요일 저녁에 연기종기 모여서 다 같이 가족끼리 보는 그런 엄청 국민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제가 K-뷰티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개발한 제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듣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걸 잘 거절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하자고 하면 다 하는 성격이어서 무조건 좋다고를 외쳤지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내내 또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좀 급하게 진행되는 인터뷰 건이어서 집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보이시죠? 진짜 인터뷰를 다 그래도 외워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준비를 해서 다음 주쯤에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TF1에 아마 방영도 될 거라서 방영이 되면 우리 쿠키들한테도 쉐어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뷰 측에서 예상질문들을 뽑아서 주셨거든요 이게 또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사실 진짜 두물잖아요 예상질문들을 보면 이 질문은 저희 한국이 진짜 트렌드가 엄청 빠르거든요 프랑스는 사실 트렌드가 빠르진 않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한국을 보면 진짜 3개월, 6개월 안에 신제품이 막 쏟아지고 특이제형도 엄청 많아서 트렌드를 선도화한다고 보셔서 엄청 경쟁력이 심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질문이 Why do you think the biggest beauty innovations come from Korea? 이 질문을 할 만큼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화장품이 진짜 너무 인정받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연습을 해볼게요 We had very good results on skin, both on anti-aging and wrinkles in just two weeks 이렇게 연습을 조금 했고 다음 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기보다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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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해서 잘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우린 정한 신제품이 적게 되어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더 관심이 있는지요 하지만 만약 네가 더 관심이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오지? 그럼 이제 다시 만나요 그럼, vas요? 네, 만약에, 내가 더 관심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더 관심을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 러시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지? 이게 오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주 예수는 중국산의 특징 정말 놀라워용 거기서 뾱이 지키는 불편함을 입고 너무 놀라워 비화가 정말 특징 kte 그냥 물과 얼음을 입고 지금 물을 좌우하고 물 상태로 큰 마져나 외라 와우, 너무 즐거워 시끄럽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더 더 transparent, 더 더 легιο packaging. 그리고 우리의 디자인과의 파카가를 포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더 더 정상적을 할 때까지는. 저희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 보기에는 더 정상적이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각에 맞춰서, 훨씬 더 심한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이 시각에 대한 전압과의 불가능력을 해결하여, 그리고 temperature에 따라서 저희는 많은 수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온이 어느 정도의 조정에 의해서 참고로 수술을 유지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어떻게 제도를 늘리지 않는다? 진멍에 있는 를 입력해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압니다? 좋은 점이 에너지 boost, anti-aging, 그리고 collagen synthesis 이번에도 총리의 결정에 샀어요. 이 화이트 진신 콤플렉스는 정확하게 리틴소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진신된 이벙 să는 리틴소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리틴소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약 1 kg의 로봇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은 1 kg의 로봇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1 kg의 로봇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1 kg의 로봇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2년이? 2만원으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이 유자의 로봇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여름에서 마실을 입을 때 마실 거에요. 그리고 시원한 게 아주 효과적이죠. 보라색이 달라요. 상상적인 소리로는 아주 특별한 소리로 말해요. 영어에요. 영어에요. 아, 굉장히 특별한 소리로 말해요. 상상적인 소리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냐에서 2000년에 사용되면, 또한 상상적인 소리로 사용되면, 상상적인 소리로 사용되면, because tigers, when they get wounds, they roll on these plants to kill themselves and it's very effective so it's called a tire grass and then we have the bamboo complex bamboo is also famous in korea because there's a special region called damyang and there's a really big forest with bamboos and this bamboo is from there it gives really great hydration on your skin okay it's for moisturizing yes it's for moisturizing so this is the end of the 17 super ingredients okay the first one we can say the 10% of pha and then we have zinc pca this is also a strong active they are like really full of minerals and they work on your skin imperfections and this is jojoba seed oil this is all also special because it can regulate the sebum excretion so even like acne prone skin can use this kind of oil without being greasy or too heavy on the skin so that they can maintain the efficacy of each of the ingredients in each of their face so that they maintain them stable and after the fact that you shake them together it gives them the best cause I don't have a question but just manipulating something yes maybe you can be with her so that they can be with her okay research on cosmetics it's uh also a really study you have in vitro in vivo test you can put it in the cells to compare if it's boosts or if it's not boosting we have a lot of methods to test them the mixing one because this is not mixed okay yeah it's okay i can take a spoon it's very silky not really easy yes it's silky yes exactly this world it's so silky so soft and i can already see some luminosity on my skin you know like right away with my two hands inside the difference and then you feel the joy of oh i can change i have uh i take care of myself i see results i want to do more so you feel the joy of taking care of yourself and this is the start of loving yourself and you can feel this kind of emotion your life changes i want to give this emotion to a lot of people you know kpop the dramas these korean series have a success and here is the k-beauty who envahis the social networks the sector weighs today more than 10 billion euros so nice to be with you today how are you la marque possède son propre laboratoire elle y développe des produits exclusifs it's really amazing depuis un an and demi jungjo la formulatrice travaille sur un sérum qu'elle décrit comme unique au monde par la concentration de ses ingrédients déjà nous avons mis du ginseng le fameux on a réussi à prouver que ça avait de très bons effets régénérants anti-âge et ça stimule le collagène les extraits de cette racine peuvent coûter jusqu'à 63 000 euros le kilo en tout la formule contient 17 ingrédients piment rouge yuza un agrume asiatique bambou ou encore de la centella on l'utilise en asie depuis 2000 ans on l'appelle l'herbe du tigre car les tigres se roulent dedans pour soulager leurs blessures et cicatriser leurs plaies c'est très efficace l'équipe marketing a demandé que tous ses actifs représentent 40% de la formule une concentration record dans la cosmétique d'habitude la concentration des actifs va de 0,001% à 1% maximum donc 40% c'est à peine croyable une prouesse technique qui sera vendue en France 50 euros et pour espérer convaincre les clients il faut que les résultats soient visibles vite et donc là on a fait des premiers tests en interne qui sont assez impressionnants dès la première nuit en fait avec la nouvelle skin therapy où tu peux vraiment voir la différence déjà en termes de rougeurs sur l'oeil les pores sont beaucoup plus lissés uniformisés il n'y a aucun filtre la peau est non retouchée ça c'est une application oui pourquoi vous les coréens vous êtes les meilleurs en cosmétique vous savez on était ruinés après la guerre dans les années 50 et notre seul objectif était que la croissance économique reprenne le plus vite possible il existe un mot en coréen pali pali cela veut dire dépêche toi dépêche toi dépêche toi d'être le plus fort bat toi et gagne pour gagner pour gagner pour gagner c'est très bon c'est parti pour gagner d'êt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